안녕하세요 여러분.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과 캘리그라피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사 배철민입니다. 요즘 드라마나 영화, 책 표지 보면은 그 타이틀이 캘리그라피로 많이 쓰여 있는데요. 저와 함께 강의 재밌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멋지고 예쁜 글씨 쓰실 수 있습니다.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강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 강의 총 16강으로 나뉘고요. 캘리그라피우 기초, 쓰기, 그리고 표현, 응용과 실전 이렇게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뉩니다. 기초 부분에서는 캘리그라피우 개념과 우리가 쓸 도구들, 그리고 도구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. 글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획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기 부분에서는 자음과 모음, 그리고 짧은 단어, 긴 문장들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텐데요.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각각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표현 부분에서는 캘리그라피우, 기법, 법칙, 구도 등을 배울 텐데요. 이게 뭐냐고 하면은 어떤 글씨를 봤을 때 어? 이거 캘리그라피네? 라고 보여지게끔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응용과 실전에서는 간단한 소품들을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. 이미 실용화되고 상업화된 캘리그라피 글씨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어, 선생님 저 이거 배우면은 글씨 잘 쓸 수 있어요? 저 되게 악필인데 제 필체가 변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질문하실 때마다 어, 그거는 아닙니다.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. 왜냐하면은 캘리그라피우에서는 글씨를 쓴다라는 것보다 어, 그린다라는 개념이 맞거든요. 글자의 내용 전달과 표기의 목적과 함께 예술적인 측면을 더하고 조용성을 더하는 게 캘리그라피 글씨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린다라기보다는 음, 그린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. 다음은 캘리그라피우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그리고 여기 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활자란 영어나 뭐 한자 이런 외러를 포괄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어 자체를 번역하면은 서해라고 나와요.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하세요. 캘리그라피랑 서해의 차이가 뭔데? 제가 큰 차이 하나 알려드리면 서해는 문방사호라는 정해진 도구로 쓰는 글씨를 말하면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도구로 자유롭게 쓰는 글씨를 읽었습니다. 다음은 우리가 쓸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우리가 앞으로 앞치마와 팔토실을 꼭 착용한 채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거를 안 차고 그냥 글씨를 썼을 때 옷에 먹이 묻으면 먹이 안 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복장 꼭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서해붓입니다. 서해붓은 분모의 질과 호수에 따라서 7호, 8호, 10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. 전 그 중에서 경호필 5호, 8호를 추천해 드릴게요. 그리고 붓을 처음에 사면은 이 붓 끝이 되게 딱딱해요. 풀기가 묻어 있거든요. 이거는 꼭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붓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먹물인데요. 먹물은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먹물이 아니라 필방에서 파는 입자가 곱고 불순물이 적은 고급 먹물로 꼭 준비를 해주세요. 이거 고급 먹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. 그리고 먹물을 덜어 쓸 이런 작은 접시 하나도 준비해 주시고요. 다음은 종이입니다. 종이는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기초연습지로 실습을 해 볼게요. 다음은 서진, 문진이라고도 하거든요. 종이를 눌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 다음은 멍석, 깔판이라고도 하지요. 우리가 그냥 바닥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꼭 이 멍석을 깔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작업대의 사이즈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붓을 휴대할 때 쓰는 붓발이고요.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관용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꼭 휴대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. 그리고 이런 물통도 하나 꼭 준비해 주시고요. 이거는 동양화 물감인데요. 이거는 우리가 색깔 있는 글씨를 쓰거나 글씨 주변에 그림을 그릴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어떤 분야든 가벼운 관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마음을 먹으신 대단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강의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을 토대로 도구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. 제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